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국산 콩 간장 과자 대신 먹으려고 주문한 아몬디 친구가 알려줘서 양념장으로 고기를 재워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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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